자 오늘은 우리가 점심 식사로 치킨 먹기로 했습니다 어땠어요 맛은? 너무 맛있어요 앞에서 비 많이 내렸는데 원래 밥 먹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라투씨 치킨 먹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치킨 씻고 먹고 있어요 내가 언제? 거의 뻥치지네 아닌데 누가 나는 원래는 도시락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서 씻었어 미안해 그래 이만큼 양이 내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 양 진짜 많다 근데 우리 사키당 했어요 원래 14000원짜리 씻었는데 20,000원짜리 왔거든요 20,000원 계산했지 누구 때문이겠어요 지금? 누구 때문이겠어? 나 1주 그래 2분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니까 많이 먹을래? 그래